걸스데이 정규 2집 표지공개 3탄 세기의 요정 오드리 헵번으로 변신한 해리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해리. 발 뒤꿈치 부상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컴백은 걱정 마세요. 걸스데이 정규 2집 표지공개 4탄 원초적 본능 섹시스타 샤론스톤으로 변신한 유라입니다. 섹시한 유라 어떤가요? 7월 6일 쇼케이스와 데뷔 5주년 기념 팬분들과 함께하는 운동회 많은 기대해 주세요.